저는 7년 전에 이 작품을 초연으로 처음 뵙고 중간에 한 번 더 했을 때는 참여를 못했었고요 그 사이에 이 작품을 저도 오래 기다렸어요 빨리 다시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확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전 세계가 다 닫은 위키드잖아요 그 상태에서 가장 처음으로 올라가는 위키드가 바로 한국 위키드라는 자부심 그래서 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저희 모두를 꽉꽉 눌렀지만 그만큼 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관객분들과 만나는 그 날의 기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요 생각하면 지금도 막 닭살이 돋거든요 감동적인 조우였습니다 공연을 할 때는 내가 해외에서 받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던 이 공연을 직접 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설렘과 기쁨이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긴장감도 있지만 그 흥분 속에서 이 공연을 서고 있는 엘파바로서의 그 시간들이 참 신나면서도 행복했었는데 오랜만에 경험도 더 쌓이고 또 나이도 더 먹고 이러다 보니 제가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시지들이 조금 더 깊겠다라는 어떤 또 다른 설렘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키드는 사실 배우를 많이 꾸며주는 작품입니다 어떠한 한 번의 암전 없이 그만큼 화려하고 눈욕이도 많지만 배우들은 사실 그런 만큼 뒤에서 빛의 속도로 큐체인지를 한다던가 바쁜 두 시간 반을 꽉 채워서 보내는데요 그러면서도 겹겹이 그 화려함 속에서 줄 수 있는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깊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작품을 또 참여하면서 더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초연을 했을 때 드릴 수 있었던 메시지보다 조금 더 다른 겹에 더 깊이 있는 메시지를 드릴 수 있게 된 점이 저한테는 가장 기쁘고 또 한 회 한 회가 소중한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